현존하는 전기 SUV 중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달리는 BMW SUV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BMW iX는 주행거리 630km로 아우디 e-tron 520km, 폭스바겐 ID4 488km로 보다 압도적입니다. 주행거리 630km의 BMW iX 디자인은 어떨까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BMW의 키드니 그릴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키드니 그릴은 1933년 BMW 디자이너 알브레 히트 폼 괴르츠가 눈에 띄는 차량을 만들고 싶어 보았는데 두 개의 신장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후 키드니 그릴은 BMW의 상징이 되었고 1933년부터 2019년까지 13번의 디자인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BMW iX는 2020년 BMW 4시리즈 쿠페와 유사한 운영인데 SUV답게 훨씬 길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키드니 그릴 역시 여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엔진이 없어 그릴 기능이 약화되면서 키드니 그릴은 지능형 공기 제어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BMW iX의 전체 외형 디자인은 SUV지만 층고가 많이 높지 않고 심플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기차임을 상징하는 블루라이트가 곳곳에 포인트로 가미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 있는 BMW 로고를 탭하면 워시액을 넣을 수 있는 귀여운 구멍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앙증맞음을 커버하는 눈부시게 멋진 가로형 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는 후면까지 이어집니다. 후면에도 굉장히 얇게 빠진 가로형 리어 캠프가 있는데 얇기로 보면 BMW 4상 가장 얇다고 합니다. 가로로 쫙 펼치는 시선의 램프가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가미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심플 이즈 하이엔드를 실천했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사이먼 세바스천은 정말 이 디자인 요소가 차에 필요한 건지를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모두 제거하는 심플함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더더기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BMW만의 강인한 고급스러움을 살린 캐멀 소재의 시트가 인상적인데요. 마치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면서 ix의 품격을 살렸습니다. BMW ix는 친환경 소재로도 주목받습니다. 앞서 현존하는 가장 많은 주행거리 600km 이상 주행거리의 비결도 바로 친환경 차체 소재 카본 케이지 때문인데요. 카본 케이지는 알루미늄 합금, 초고장력 강철, 탄소섬유 플라스틱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섬유 플라스틱은 무게가 강철의 4분의 1 수준이고 강성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기존 차체 대비 더 가벼우면서 주행거리 효율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BMW는 지난 10년 동안 탄소섬유 기술 연구에 주력해왔습니다. 외형에도 작은 흠집이 생기면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폴리오레탄 코팅을 입혔습니다. 고품격 라운지 인테리어 같은 차량 내부 시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BMW iX만의 엣지는 뭐가 있을까요? 내부 인테리어의 엣지 첫 번째, 바로 크리스탈 버튼입니다.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버튼과 토그리에 있어서 마치 물속의 신비감을 연상시키는 성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숨겨진 샤이테크입니다. 샤이테크는 각종 최첨단 기능이 평소 배우에서만 작동하고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만 눈에 띄고 나머지 송풍구나 스피커,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내장재 안쪽에 감춰지거나 최소화하여 숨겨진 것이죠. 세 번째 엣지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입니다.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마치 테라스 카페에 앉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좀 더 밝게 또 프라이버시를 원할 때는 어둡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엣지는 바로 뒷좌석에 스마트 패드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별도 패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실용성입니다. 충전의 경우 일반 충전 기준 10%에서 80%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10분 정도 하면 120km를 달릴 수 있을 만큼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모터 523마력, 630km 주행거리의 BMW iX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주행거리 최고, 하지만 편안한 럭셔리를 강조하는 인테리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그리고 BMW입니다. BMW라는 브랜드만으로 가치의 가격이 결정되는 BMW iX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지난 6월 미국 출시는 한화로 약 9,600만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세금 등을 추가하면 1억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C-AVERY ELECTRICS 채널이었습니다.